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AI 투자 열풍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발생된 그런 소위 AI 전용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급등한 뿐만 아니고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세워지니까 전력이 필요하니까 전력을 또 송신하는, 송전선 배설에 필요한 구리, 전력 이런 데 대한 가격이 급등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걸 소개하는 것은 그럼 가장 이 분야에서 여러분들 돈을 쫓는 사람들,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 AI 광풍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보시게 되면 제가 며칠 전에 구리 값이 굉장히 오른다는 소식을 관심 있게 봤거든요. 구리가 송전선이 더 필요하니까 원자재 상품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구리 가격은 20%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시게 되면 이 소위 월스트리트에 이런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AI 광풍, AI 열풍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 벌써 이제 올 이제 SK하이닉스에 투자했던 사람은 대개 두 배 정도 한 배 정도 더 벌었지 않습니까? 100원 투자했던 사람은 지금 200원까지 불렸고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사람은 돈을 못 불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SK하이닉스의 이름도 성공은 엔비디아의 비즈니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제가 궁금한 것은 항상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가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 이야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100% 이름도 신뢰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오늘 기사가 바로 읽은 겁니다. AI 다음 산업혁명을 드라이빙 이끌고 있다. 월스트리트가 캐시인 돈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전력, 에너지 그리고 구리와 같은 그런 원자재 섹터가 시장 평균치를 뛰어넘기 시작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중추적인 세력은 엔비디아는 칩 설계하는 회사지만 나머지 분야로 계속 확산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가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렸던 이게 여러분들 이 밑이 가장 두꺼운 이게 엔비디아입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 여러분들 주가 상승이고 그다음에 베르티브홀딩이라는 이런 전력의 송배승과 관련된 회사 주식도 급등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그 s&p500 상장지수 펀드는 베르티브 현장에 높게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턴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ai혁명이 주변 분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볼 건 베르티브라는 회사의 여러분들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앞으로 그 침이 없을 거란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천원대 천 불 정도를 넘었었는데 엔비디아 주식도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오늘 보니까 한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돈을 해소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한 번 보시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이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엔비디아의 수익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능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나타났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분기에 26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픽 챗 gpu즈의 칩 제조업체의 주식은 올해 2배 이상 증가한 기록적인 수준으로 끌어대고 있습니다. 젠선 황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는 투자자 전화에서 차시대 산업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기업과 국가가 기존 데이터 센터를 ai 공장으로 전환하면서 전환하고 있습니다. 거품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주가는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는 항상 있어 왔는데 그건 각자가 판단할 사안이고 거대 기업과 정부 투자 전화 마이크로소프트사 및 메타 플랫폼 같은 거대 기술기업은 자체 ai 기능을 구축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칩 및 관련 인프라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양당으로 구성된 상원그룹은 앞으로 몇 년 동안 ai에 관련된 새로운 연방지출의 수백 달러를 금고했습니다. 지난주에 엔비디아의 수익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능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 분야 수요도 등다라 증가. 뉴욕 라이프 인베스트의 에코노미 때 수석 시장 전략가인 롤앤 굿윌은 여기가 투자 가능한 기회입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자와 운영자 전력 및 유틸리티입니다. 칩 회사를 제외하고 관련 분야의 데이터 센터 구축자 운영자 전력 유틸리티 회사들입니다. 데이터 센터 경영진은 수요 걱정 으로 인해 백업 발전기 및 냉각 시스템 같은 필수 장비의 배송 시간이 길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ai 거래가 확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의 주식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칩은 기본이지만 칩이 전체는 아닙니다. 주변 분야 배송이 필요하면 구리 가격이 뛰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간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주변으로 계속 투자 기회가 확대되는 거죠. 글로벌 엑스 유에스 인프라 개발 etf 상장지수 펀드는 올해 13%의 수익률을 기록해서 s&p500의 11% 상승률을 능가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공급하고 냉각시키는 장비를 만드는 베르티브 홀딩의 주가는 올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회사는 1분기 신규 주명이 전년동기 대비 60% 증가했다고 방문했습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약 15%의 등장을 예상했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수익 예정을 이렇게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공급하고 냉각시키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의 주가가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이 늘어날 거란 이야기죠. 그만큼 여러분들 ai 데이터 센터의 유지 보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거란 이야기죠. 많은 투자자들이 예상한 것처럼 연준이 올해 말 금리를 인하한다면 인프라 주식은 더욱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선호한 인프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 수수가 금요일 발표된 걸 지켜보면 금리 상승 방향에 대한 단서를 찾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주식 가격 상승률에 주식은 장기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거래됐습니다. 이 톤은 아마 이것도 관련 주식이 모아입니다. 그런 데이터 센터 관련된 주식인데 항우 12개월 동안 예상 수익의 31배 거래되는 반면에 베르티브는 40배 거래됩니다. s&p500의 배수는 21배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게 오늘 소개됐던 월스트리트저널에 여러분들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방송에 다뤘던 ai에 대해서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가 그 부분을 이해하는데 물론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가 오를 수는 없죠. 그러나 최소한 그 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기회를 투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항상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는 항상 나오죠. 그런데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 데이터 센터 이런 냉각 이런 부분을 공급하는 베르티브 홀딩의 여러분들 수익률 상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ai 혁명이라는 것이 오래 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들 쭉 이렇게 다뤘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해하시고 또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선거에 관해서 특별한 이슈가 나오면 제가 어김없이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별나른 그런 선거에 대한 그런 특별한 그런 다룰 만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현안 이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여러분 항상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좋은 그런 유튜브들도 많으시겠지만 공병호 tv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사 문제도 다루겠지만 우리가 미래를 전망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좀 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산적인 정보 생산적인 정보를 함께 여러분들 공공적인 부분하고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송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흥미 정도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데 대단히 유용한 그런 정보 지식 그리고 자극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